2020년 1월 2일 새해 첫 산행을 출발합니다. 칠회목 군락치네요. 칠회목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. 빨간 열매들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. 칠회목 열매가 아주 이쁘게 약성 좋게 있습니다. 설이 맞고 난 이후라 약성이 아주 좋겠습니다. 칠회목일까지. 심리소가 말씀드립니다. epr submitted to the Constitution. 내일도 있으니 안정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? 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